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익산시가 적극적인 피해 신고 접수를 당부했습니다. 익산시는 이달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지원에 나선다며 신고가 누락돼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국세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외에도 건강보험과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됩니다.